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관에는 이 공인들은 정말 자기 몸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뭡니까? 언론에 나오는 구호설수도 되겠죠. 이 참 공인들은 어떤 구호설수도 자체만으로도 내 명예가 손상이 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것이 뭡니까? 불륜, 마약, 사기 등등 나쁜 이미지에 오르기만 해도 그렇죠. 옛날에는 또 여자관계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예쁜 여자관계, 맞든 아니든 옳은 자체만 해도 정말 그렇죠. 19금에 각관한 거고요. 또한 여인들에게 또 했던 안 했던 어떤 분들은 이리 모른 자체만 해도 정말 인생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겪고 보고 또 그분들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현재 좀 시끄러운 남현인 씨 사주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 또 같이 나오는 전청조 씨 어떤 사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현인 씨 사주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강성한 사주예요. 참 이 사주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 이분이 금성의 모든 금성의 기운을 받았어요. 이것을 궁급쟁제 운서라고 하는데 금이 많은 나를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많은 뭡니까? 남을 공격하게 되는 한 가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또 먹이가 왔을 때 여러 사람도 덤비기도 하고 또 내 남편이나 내 돈이라든가 내 명예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궁급쟁제의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강성인 사주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댐이 무너질 때도 바늘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주는 큰 댐이라 보면 정말 바늘 구멍 하나에 또 이렇게 댐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주가 센 분들이 장점이 또 시원시원하고 아주 그 목표관림이 강하고 아주 그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죠?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카르서마도 대단하죠? 그러나 또 기가 얇은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또 정의에 약하고 이런 양면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센 사람이 유혹에 더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가루 참 재미있는 얘기로 조폭둑목이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답니다. 철학관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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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내인데 거짓말하겠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폭둑목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허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현희 사주가 정말 옛날에 성남시청에 소속이랬죠. 2008년 하계올림픽에서 언메닐리스트고 지금 지도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사주에는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가 정예시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관성을 갖고 나왔는데 또 밑에는 이렇게 합이 되고 있죠. 항상 이렇게 바로 유술합이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정화라는 것은 바로 관이 되는데 이 관은 남자와 어떤 합, 관성이 합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이분이 전 청조씨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분은 잘 합이 잘 이루어져서 쉽게 꼬임에 좀 넘어갈 수 있는 합이 많은 사람들은 꼬임에 좀 잘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법적으로 밝혀지지만 현희씨는 또 이렇게 한 분 꼬임에 꽂히면 바로 많이 넘어간다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 키가 얇아서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희말렸지 않나 그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어떤 법적에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전청조씨는 보니까 바로 이제 96년 11월 1일생이 되죠. 그럼 지와 닭이 만나면 파살이 이루어지겠죠. 남현씨는 바로 닭띠가 되니까 81년생이죠. 9월 29일 그러다 보니까 닭띠가 되고 지 띠가 만나게 되고 자유 파살이 이루어집니다. 파살은 끝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서로 궁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강세 여기는 보면 임수라는 서로 처음에는 악기를 열리는 금생수가 돼서 남현씨는 금이요 이 사람은 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금생수라 그래요. 그러면 서로 상생이 되어서 나의 악기를 태워주니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아주 자기인들은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한 15살 차이가 되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또한 합이 많아요. 전청조씨도 인술합이란 이제 여기 5화가 들어오면 인호술 3합이 되죠.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 이기도 보면 신유술 이렇게 해서 남현씨도 합이 많고 이 사람도 합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유혹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를 좀 좋아하죠. 그것이 경호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외롭게 있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도 임수라는 것도 과거는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중에서 양극이라는 겁니다. 양의 일관이고 이 사람도 경검이라는 양의 일관입니다. 양극과 양극은 결국은 아직 붙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운세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보면 이분의 사주도 작년에 인호술 3합이라 해서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이 사람 또한 작년에는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2021년에는 두 사람 다 이별수 좀 좋지 않은 운을 지나왔는데 2022년에는 서로 만남의 운이 있어서 작년부터 만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는 또 뭡니까? 올해는 이렇게 파살이 여기는 충살이 되고요. 또 파살과 충살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올해 정청수 씨는 자매 형살에 갇혀버리는 거죠. 형살에 갇혀버리니까 내 명예와 내 일신이 형살에 갇힌다는 것은 교도소다거나 직력이다 여러 가지 내가 관제수라든가 형살에 갇혀버리는 그런 운세가 되고 남현인 씨는 닭디가 닭달에 태어나서 충살을 양쪽으로 충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충살을 대고 내 이 사람의 사주에는 금성태가와가 사주가 되는데 자기 용신인 오로지 이 사람은 불이 되겠죠. 이 세를 녹을 수 있는 그것을 관성이 자기의 용신이 되는데 원래는 개의 묘 년이 오면서 이 용신을 끄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꺼져 버리면 끔 끔한 양력 9월에 쇳떵거리는 뭡니까? 우리가 녹히지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악길이 막혀 버리는 그런 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올해 운세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안 맞는 궁합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같은 양일관이 만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 통합니다. 그죠? 거기다 또 금생수 그죠? 남현인 씨는 그 금이요 이분은 임수라는 금생수가 되니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물결이 확 트이는 같은 그런 운세가 돼서 눈이 팍득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 15살 연화가 되니까 굉장히 끌림이 많았을 거고요. 그러나 같은 양일관이고 다 닭띠와 짓띠가 만나서 결국은 끝이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가는데 올해 세훈이 그죠? 이분은 짓띠가 자매 형살에 갇혀 버리고 또 여기는 뭡니까? 양쪽에 충살을 맞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어떤 시나로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고 남현인 씨는 사주가 너무 세서 기가 좀 얇아서 유혹에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인기응별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이 전청조 씨는 인기응별에 굉장히 강한 또 그런 또 우리가 병자년에 태어나서 이 관승하고 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하게 되고요.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법이나 이쪽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관승하고 합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서면 큰 일이 되는데 나쁜 쪽으로 서면은 이것이 뭡니까?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큰 사고에 머무르는 건 원세가 되고 결국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메달러 리스트지만 다른 메달은 많지만 펜싱 업계에서는 최초의 메달이 되니까요. 그것도 개인전에서. 그래서 누구나 우리 금메달도 사실 기억 못한 사람 많은데 펜싱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회하니까요. 기회에서 그죠. 우리가 속 입어서 쓰시던 금이든 다이몬드든 다 기회에서 보석이 또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메달은 은메달이지만 그만큼 기이한 메달을 가지신 분이 정말 몸가짐을 잘해야 한평생 정말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만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며 써요. 오늘 입만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지 만나야 말아야 될 사람을 아주 만나지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금목자흑이라고 그러죠. 정말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먹물이 나에게 묻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꽃밭에 너무 꼬시가 묻듯이 사람은 늘 가래서 만나야 되고 내가 또 취할 게 그릇이 안 되면 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내 힘에 배가 붙이는 과욕을 욕심을 내다보면 결국 내 나의 명예로 떨어지고 내 일심도 망가지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나라계로 떨어지는 것이 과유불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화려하게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양머리 그라놓고 계곡이 파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뭔가 유혹을 다가오고 나에게 빚을 준다든가 나에게 또 원인처럼 다가오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뭔가 유혹이 올 때는 너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럼 달콤하면 자기 혼자 하지. 왜 나에게 가져올까요. 그렇죠. 나에게 가져온 것은 뭔가 어쩐니까나 빈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몸가짐이라든가 만남을 주의하고 또 우리가 열 손가락을 또 이렇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항상 열길 물속도 그저 알아도 사람 한길 사람 속 모르니 돌다리도 뜨들어보고 지나고 또 삼인행에 필요하셔가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증을 물어보고 이렇게 가까이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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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